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볼 때마다 홍창기는 항상 출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의 출루 머신이라 불리며 올 시즌 출루율이 무려 4할 5푼 사리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위인 양희지의 4할 1푼 1위와는 4푼 이상 차이가 나 일찌감치 타이틀을 예약한 상황입니다. 1번 타자로 출전해 거의 절반의 출루율을 기록하다 보니 자연스레 득점도 많으며 홍창기는 현재 키움의 김혜성을 제치고 득점 부문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순위를 유지한다면 홍창기는 타격 3관왕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규리그 우승팀의 타격 3관왕 타이틀이라면 시즌 mvp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덧 타격 3관왕에 도전할 만한 위치가 된 홍창기는 팀이 정규 시즌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mvp 경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홍창기는 지난 16일 잠실에서 열린 ss 지렌더스전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3안타 3득점 3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는 특히 3대4로 역전당한 6회 말 2-3 알루에서 2타점 역전 결승 적시타를 치며 팀의 10대4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최근 10경기 타율 4할 6푼 1위에 12타점에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홍창기는 타격 부문에서도 3할 4푼을 찍으며 손하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즌 mvp를 목표로 투수 트리플 크라운의 20승까지 노리고 있는 nc의 에릭 패디와 타자 주요 부문인 홈런과 타점을 포함해 장타율까지 3관왕을 노리는 한화의 노시완이 막강한 경쟁자입니다. 아직은 예상에 불과하지만 이들에게 없앨 수도 있는 우승 프리미엄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mvp는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에게 돌아가는 상이고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수상 자격은 마땅하기에 엘지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홍창기는 홈런이 많지 않아 노시완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타선을 자랑하는 엘지에선 빼놓을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있어 mvp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몽창기라는 별명에 맞게 빼어난 선구안을 앞세워 상대 투수의 투구수를 늘리고 출루까지 성공하는 데다 1번 타자지만 똑딱이 유형도 아니라 올 시즌 이루타는 33개로 삼성의 구자옥과 함께 공동 선두에 있습니다. 발이 빠른 유형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득점권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타자인 홍창기가 일단 mvp 레이스에서 힘을 받기 위해선 팀의 우승과 함께 개인 타이틀에서도 3관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루율 부문은 독보적이지만 타율에서는 손하섭, 에레디아와 겨루고 있고 득점에선 김혜성과 끝까지 가는 경쟁이 불가피하기에 이 중에서도 홈런 타점과 함께 메인 타이틀로 꼽히는 타격왕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일 3관왕까지 완성한다면 홍창기는 페디와 노시완에 이은 또 다른 mvp 후보로 급부상할 거라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